방문상에 여러 논란들이 있었었죠.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고 근데 서영욱이나 장지연, 그 다음에 한준이까지 가면 이제는 신문선 세대, 앞선 세대들이 다 해설계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설과 그 다음 소유 같은 경우는 풋볼리스트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카르텔이라고 할 정도의 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댓글상에 잠깐 얘기를 달았지만 이거는 거의 음모론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예요 해설자가 감독 교체를 언급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서영욱이가 해설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서영욱이가 다른 해설자들과 전부 짜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하면 한국 축구 관련된 문제를 말하면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가지고 벤트를 내보자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축구계 해설계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특히 서영욱은 풋볼리스트라는 걸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기자 한 10명 시켜서 하루에 기사를 20개, 30개씩 쏟아내게 만들면 여론은 긋잡을 수 없이 한순간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은 20대, 30대 초반에 서영이가 갓 마이크를 잡고 해설을 하던 시절과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지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서영욱과 박문성, 한준이, 장지연 이런 라인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카르텔을 서로 형동생하고 지낸 사이들이잖아요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축구에 대한 이해가 어떻다, 어떻다 그거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편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정보와 소스를 제공해 주니까 그걸 좋다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제 경우에는 어쨌든 선수들의 국체적 프로필이 필요가 없어요 송민규가 지금 어느 팀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동준이가 현대에 있더라 한 번 봤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영이 어느 팀에 있는지 몰라요 손흥민 토트넘이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재성이 어느 팀 대가리 깎고 나왔던데 이재성이가 그 대가리를 깎는 것까지는 좋은데 양말을 왜 내려? 쓸데없이 그 자꾸만 멋을 부리는데 본인이 경기에 못 나가서 뭐 그런 징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징크스를 만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리 깎았으면 대가리 깎은 대로 플레이를 하면 되지 양말은 뭐하러 내리냐고 갑자기 또 하여간 이재성이 어느 팀인지도 몰라 그거를 몰라도 해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데이터를 머릿속에 많이 외워서 외우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는 중계방송 화면이 안 나갈 때는 앞에 책상에다가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 거니까 핸드폰으로도 보고 사전금방금방 나오니까 보고 있고 하니까 실제로 뭐 선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시리아 선수를 1년에 우리가 몇 경기를 본다고 시리아 선수들의 특징을 다 알겠어요 해설자들이 제가 보도 경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6번, 16번, 17번, 10번, 7번, 5번이 잘한다 그럼 잘한다고 하면 해설자가 축구 전문가라고 하면 그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뭘 잘해서 한국팀이 어려움을 겪는지를 얘기할 수 그게 해설가예요 실전 경험은 있어야지 선수 출신들이 그래도 중요하긴 해요 해설계에서는 보면 과거에는 실제 선수 출신이었던 분들이 대부분 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장경환 해설위원 고인이시죠 그다음에 주영광 우리나라 축구계 대월로셨죠 MBC에서 했던 주영광 해설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중현 씨도 현대감독하고 감독 전이었나 후이었나 오랫동안 하셨었고 우리나라 축구계 이론계 대부라고 불리는 건국대학교의 정종덕 감독 지금은 아니시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하셨고 그런 분들이 하셨던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스타로는 역시 신문선이었죠 신문선은 어쨌든 본인이 체육학 석사로 화기를 했고 또 국가대표 선수까지 잠깐 했었던 스타플레이어면서도 비교적 말을 잘하죠 말을 또박또박 말을 잘하는 편이고 비교적 사리 판단에서도 급했던 사람이고 축구를 무엇보다도 축구를 잘 이해하는 고등학교가 대학교 다닐 때 펠레라 불렸을 정도로 공을 잘 찼었으니까 신문선이 이제 발이 아주 빠르지도 않고 개인기는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해설을 신문선은 좀 아깝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못하게 된거다